아, 그래서 그 둘이 사귄다고? 아니, 아직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아, 그래서 사귄다고 하긴 좀 그렇단 말이지 어떻게 같이 일하면서 사귀지? 연애 감정이 드나? 와, 나는 주무심밖에 안 들던데 난 그 마음 이해하는데 물론 난 절대 내부 안 할 거지만 야, 그 둘 사귀면 진짜 대박 아니냐? 몰라, 나 요즘 남의 연애에 관심 없어 나 요즘 진짜 최악이야 아, 맨날 야근해 그러니까 집은 엉망진창 와, 이거 언제 다 치우냐? 야, 뭘 치워 그냥 대충 살아 어차피 다 오질러지는 게 인생이야 근데 뭐 먹냐? 응, 치킨 오늘 내 야근에 대한 보상이다 근데 너 야식 잘 안 먹잖아 야근 후 야식 공부는 네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그건 그런데 이 야식을 원하는 내 마음에 대한 보상도 무시하면 그게 예의가 아니거든 겁나 맛있게 먹니 야, 너 혹시 할 때 된 거 아니야? 너 나랑 죽이 비슷하잖아 허, 맞네 두 번에 나 또 모르는데 노래 된 거야? 아... 나 이보 형한테 또 올랐어 안 되겠다 야, 우리 좀 떨어져 지내자 아, 그럼 네가 퇴사를 하세요 어? 아, 나 이거 등록하는 거 까먹었다 잠깐만 캘린더 열고 아, 이거 봐 나 요즘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, 짠 정답 더블유웨어 짠 3 2 아, 더블유 갈란스 정답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다 어디에? 올리브영 더블유케어에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건? 올리브영 앱에서 더블유케어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4 5 5 6 6 6 6 8 8 9 10 10 11 10 11